이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신 이상 녹조, 라테, 운운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우가 예보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지방은 가뭄장기화로 식수까지 부족한데다가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16개의 4대강 보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4대강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보해체 결정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미 물부족 상황에 놓인 만큼 효과적인 치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건시한적인 단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지 않는 이런 건시하는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신 이상 녹조, 라테, 우는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2대강 사업의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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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는